아득한 적막 속에서 묻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나요? 모두가 갈망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게 그것이 진정한 해답인가요? 복잡하고 갈등과 대륙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동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에선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소명이죠 한동대학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